산이 땅 산이 땅 산이 땅 산이 땅 야 이거 따만 먹어 이거 이거 마시네 성형 먹는 거에요 너 비도 맛이야 비지 맛 있나? 비도 맛 비도 맛이야? 진짜로? 두 개 같이 먹었어 기짓말 기짓말 비는 말 이리로 가 안 돼 안 돼 안 돼 못 치겠다 어떻게 못 맞출까 봐 하겠다 어디갔나 상상 이렇게 한 분 남았을 때까지는 이런 게 일단 진짜 더 잘 모른다 시작할게요 이건 이수동하루? 잠시만요 살 살 살 살 살 이건 아는 거 아닌지 여기 헬스장 아니야 여기 헬스장 1, 2, 3 짜줘 야 먹고els 네 먹고els 상식을 깨끗이다 줘, 너 내 거 먹잖아 맛있다 하여튼 저희는 또 운동을 한 이후에 한 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올라온 최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 랩, 춤, 자작곡 다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생각보다 멀리 와 있어서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 아버지!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자 그럼 한 번 춤을 좀 봐도 될까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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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번 알자 이거 봐 갑자기 끝대로 돌아온 오기다. 5. 불과 2. 불과 올지마. 이번에 불 노려 컨셉은 약간 황폐한 느낌도 있고 컨셉을 너무 노축해서 세련된 느낌도 되게 많아서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오우와 야 물만났다 아 뭐야 몇장? 몇장? 여여여여여 이기만 무심 띠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라아볼게 홍준이 형이 그 랩에 나오는 제가 하자도 다 외웠거든요 꿈에서도 본 적 없는 꿈을 꾸는 게 있구나 꿈에로고도 한 장 질게요 이게 확실히 느낌이라 일은 내고 그릇내고 우리의 인자 성격까지 선명한데 널 다시 마주할 날만 가라아볼게 전 이 파트가 가장 탐이 납니다 언젠가 내가 가지고 말해 몸을 모르던 날을 마주칠 그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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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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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가 불러 불러줍니다. 자, 차니가 이번에 실패하는 오, 잘한다. 아, 잘한다. 떼고 가야지. 떼고 가야지. 떼고 가야지. 간혹이 힘들다, 형의 테이프. 간혹이 힘들다, 형의 테이프.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아, 세리머니, 세리머니. 너의 향기를 띄워 놓는 거야? 세리머니, 세리머니요. 세리머니, 세리머니요. 세리머니, 세리머니요. 우와, 우와. 여기 서! 주시죠. 오, 우와. 잘하니. 우와, 잘하니. 아, 잘하니. 아, 그거 어디서 좋냐.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 잘했다. 의상례를 위한 음료를 촬영한 풍덩율뿡